아, 좀 긴장된다, 나도. 긴장돼? 네. 아, 뭐 또..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아, 너무 멋있어. 아, 예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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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아, 형님. 반갑습니다. 제가 너무 끝판왕이시잖아요,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. 그래서 그런 걸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배울 수만 있다면 좀... 그리고 이제 신곡이 나오니까 거기에 좀 맞게 좀 배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감정의 표현. 네. 어떤 노래로? 저는 저기... 술이야. 술이야. 아... 술을 진짜 맨날 하세요. 진짜 하루 다 빠지고 하세요. 이 뭐 안에 쌓여 있는 거는 그냥 충분하다고 봐요. 그냥 충분하다고 봐요. 이게 내 자산이 된 줄이야. 이게 딱 내 자산이야. 나는 솔직히 형님이 그냥 배트문 노래라고 생각해. 진짜요? 배트문 노래라고 생각해요. 미스님. 진짜요? 네. 어떻게 해. 어떤 슬픔은 다 갖고 있죠? 이렇게 대본 연습하시잖아요. 쑥스러워. 그때처럼 그냥 이렇게 한번 쭉 읽으세요. 읽어보시면서 대자라고 생각하시고. 그런 느낌. 나는 술이야. 맨날 술이야. 널 잃고 이렇게 내가. 훨씬 좋아요. 힘들 줄이야. 근데 그것만 좀 빼시면 좋을 것 같은데. 난... 약간... 이젠 난남이야. 이런 것만 좀 빼시면. 그다음에... 그럼... 진짜 보니까. 약간... 난 늘 술이야. 그냥 던져요. 아니면 끊어요. 그냥. 난 늘 술이야. 약간 어깨가 되게 나요. 맨날 술이야. 낮추니까 낫다. 이제 남남이야. 이제 남남이야. 이제 남남이야. 아 그렇네. 아 그렇네. 아 그렇네. 그냥. 사실 이 노래가 형님처럼 안 부르면 이게. 맞아 맞아 맞아. 사실은. 저희처럼 불러버리면. 책 읽는 것 같아요 그냥. 네. 밋밋하고 재미도 없고. 감정적으로도 맞긴 맞는데. 아까 처음에 저희들 알려주신 거는. 저희들만의 느낌을 가르쳐 주신 거고. 이제. 윤민수처럼 부를 수 있는. 저런 부를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지 않나 그래서.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나처럼 부르는 거.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나처럼 부르는 거. 어렵지 않다고요? 난 늘 술이야. 난 늘 술이야. 난 늘 술이야. 난 늘. 술이야. 술이야. 난 늘 술이야. 난 늘 술이야. 난 늘 술이야. 그걸 빠르게. 난 늘 술이야. 우리야. 우리의 우리의. 술이야. 술이야. 오 비슷했어. 형님. 난 늘 술이야. 난 늘 술이야. 오 비슷해 비슷해. 아 그렇게 하니까 되네. 내 나 안 술이야. 내 나 안 술이야. 아 그렇게 하니까 되네. 아 그렇게 하니까 되네. 당연히 오신 거 같은데. 아 이게 뭐. 이제 이어서 해볼게요. 하나 둘 셋. 난 늘 술이야. 맨날 술이야. 맨날 술이야. 맨날 술이야. 너 잊고 이렇게 내가. 힘들 줄이야. 뭐 걸렸던데. 뭔가 미세하게 좀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요. 음정이 왜 정확해지지? 아까보다 훨씬 낫어요. 아니요. 음정이 왜 정확해지지? 그래요? 희한하네. 훨씬 나요. 맛이 확살아. 네. 훨씬 슬퍼하셨어요. 아 그래요? 슬퍼하죠? 슬프게 들렸던. 뭔가 저기에 처절하게 들렀어요. 이타 그것을 딱 찍어주니까. 이타가 항상 되네. 재밌다니까. 난 을 술이야. 난 을 술이야. 아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 부르는 얘기가 있구나. 아 그러네. 맛이 확산해. 아 진짜. 맛이 확산해. 한 번 들어보고. 그러니까 녹음을 직접 쪽으로 한 번. 녹음을 직접 쪽으로 한 번.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오우와. 그러니까 뭐냐면. 한 분씩 그냥. 다 부르시고. 오우와. 왠님 직접 들어보는 게 확실히 좀 도움이 되니까. 조금 더 감성을 조금 더 살릴 수 있게끔.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걸 한번.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걸 한번. 네 선물이요? 뭘 저를 주신다고요? 선생님. 뭐죠? 내가 이럴 줄 알고. 형님. 네. 이거를 싹 드시면. 바바코리를 먹고 하라고요? 실제 푹. 진짜 술을 마시고. 진짜? 먹고 해도 돼요? 술을 먹고. 아니 저도 녹음할 때. 술을 드세요? 먹고 할 때도 있어요. 아 필 때문에? 네 잘 안 되면 그냥 한 잔 먹고. 이거 허락하기 제가 조금만 마시고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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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언제까지일까. 이 길고 긴 터널 속. 이야 시작은 좋네. 감정에 무립하시네요. 언제 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까? 아. 오. 오 감정이 좀 나은 것 같아. 이 길고 긴 터널 속. 오. 언제 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까? 이 깊은 밤 외롭다. 흥미롭다.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. 하아아아아아. 하하하하하하. 하아아아아. 오우. 맨날 수이야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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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 이유 기죠. 하하하하하하. 난 늘 술이야!